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해 가소서 내 속에 강불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해 가소서 내 속에 강불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해 가소서 내 속에 강불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해 가소서 내 속에 강불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해 가소서 내 속에 강불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해 가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해 가소서 내 속에 강불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해 가소서 내 속에 강불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해 가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해 가소서 내 영혼을 충만해 가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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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을 충만해 가소서 다시 주를 닮아가고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오지수만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고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고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오지수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성령이 친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실 때 그 분경 보시며 단식하는 걸 잊고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만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고아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실 때 기쁜 한숨 내실 때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엄누리 잔한 칭찬 엄누리 잔한 칭찬 자윤한 칭찬 피난처가가 되신 우리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창단이 나의 땅에 주의 영이신 우리 성령이 오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온누림자 가칭자 온누림자 가칭자 자유한 영이 다 피난처가 되신 우리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창단이 나의 땅에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지혜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신이 찾아오신ший 성령이 오셨네 신이 찾아오신 성령이 오셨네 그날이 내 지혜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진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하여 주시고 성령이 새로운 능력으로 충만하므로 새 코드줄 새 부대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할 지어다 성령이 충만할 지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전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도 손금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독서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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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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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은정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몸과 방관 속에서 주님한테 나아갈 때 위로 가치는 주님 나의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사드릴래 심장하에 도우여 오소 주의 그 신 사랑하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외로움과 방관 속에서 주님한테 나아갈 때 위로 가치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하에 많은 감사드릴래 나는 신 사랑하여 오소 심장하에 도우여 오소 주의 그 신 사랑하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세 주님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고요하게 감사하세 주님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주님께 감사하세 내 사랑하세 그는 선하시며 이리 Hon하시 주님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 그는 선하시 그는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하니라 쉽게 당사하세 이누서 당신은 인자하시니 영원하니라 우리 시간에 다시 계신 분과 모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일단 먼저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길 원합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죽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한번 기도해 요청하는 것은 우리 답답드린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필리핀 땅 가운데의 단임 목사님을 빌어 19명의 성도가 보금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보금의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그 필리핀 지역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나가며 깨어나며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래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래 우리 드림교회가 사용되어 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에 재단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가 죄 한번 부르고 땅게 주하려 나아갑니다 수요 하나님의 귀한 믿음에 재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우리가 쓰임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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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시며 널 믿게 하시며 우리의 기억력 사와의 힘이 이어주시고 우리의 나무를 담당되는 교회에 모여서 격불리 믿는 땅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의 고맙다는 교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고맙다는 교회에 모여서 우리의 영혼을 주어서 그리 믿는 땅 가운데 청년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청소년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어린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리 믿는 땅 가운데 청년들의 영혼을 살아가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사 가운데는 꼭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사랑에 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롯해 놓아 가고 과연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묻혀주시고 그edb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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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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